아, 저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찍을 수가 없어 서울수동 핫쿨이잖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, 그래서 더 많은 거 같아 근데 여기 서울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사람들 패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개성이 있고, 그치? 여러분 지금 진빔 게식당 가고 있는데 오늘은 고수로 다 된 음식만 나온대요? 하필이면 또 고수냐? 난 고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주가 마라였고, 두 번째 주가 엔초비 그다음에 고수, 그다음 다음 주가 민초인데 근데 진짜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수는 못 먹을 거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거든? 싫어하는 것뿐이지? 근데 고수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 난 고수 좋아하는데 내 것까지 다 먹어라 사람 많다 고수주가 남주령 셰프님 고수가 컨셉이랑 고수 관련된 메뉴 판매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 시켜가지고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세트로 메뉴 준비해 드릴 거예요 고수하이벌인가 봐 어, 고수하이벌 이거는 보기만 해도 먹기가 싫은데? 응? 고수 냄새 장난 아닐 거 같아 아니 근데 은근 괜찮을 거 같아 나 그냥 이거 먹을게 오리지널 이거 주셨어, 이거 이게 뭔데? 구추 달고 다니는 거잖아 오빠 상 가방에 달고 다녀, 이거 아, 그냥 입꼬리 이거를 넣어서 먹는다고? 응 봐봐, 나만의 하이벌을 만들어 드세요 저거 1인 2개다 아, 이거 그거네 입에서 터지는 거 있지 이거 이거 넣어볼까? 팝핑캠핑 가자 여기 온다고 해서 1일 1시에 깨지는 줄 알았는데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아 한번 먹을게 근데 사람들 다 맛있게 드는데? 솔직히 나는 뭐 이 정도는 향 쎄? 응 나는 고수를 아예 건더기로 먹었는데 씹어서 소스가 초록색이야 진짜 괴식이다 카루 오빠 시식해봐 고수말 안 먹으면 돼 어? 그렇게 쎄진 않은데? 고수를 안 먹으면 그렇게 안 쎄다니까 이거는 입에 위르는 거 아니야? 이거 거의 고수빵 아니에요? 아니 나가는 데 보니까 사람들 웃으면서 나가는데 이빨이 조금 초록색이시더라고 내가 먼저 먹어볼게 겁난다, 겁난다 고수를 조금 넣을 거야 그래도 맛있어 진짜 단미 먹는 느낌 단미 먹는 느낌 아니 한번 먹어봐 고수 빼고 아 네 색깔을 봐봐라 이게 왜?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거 먹어봐 아무것도 안 해 나쁘지 않지? 이 초록색에는 고수맛이 별로 안 나는데? 응 고수를 먹어야 고수맛이 나 응 우리 팝업스토어 처음 해본 거 아니야? 이게 좀 닦아야 될 거 같아 너 봐봐 사진 찍어줘 그걸 왜 찍어? 응? 이게 초록색 됐으니까 오빠 걸로 하나 둘 셋 저번에 우리 먹방 찍을 때 엔초비 케잌 먹었었잖아 응 그거 어때 맛? 근데 엔초비가 되게 짜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야 돼 입 좀 닦아 턱 턱 엄청 쏘 먹잖아 나는 고수를 추가하고 싶어 고수가 고수가 마라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잘 먹을 수 있는데 고수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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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안 속아 고수김치 냉재육인가 보다 이거는 이건 이건 맛있네 저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다 하나만 먹어볼까 네 고수김치 양념 묻어있는 걸 먹어 솔직히 이거는 겁납니다. 오빠 오빠도 고수를 먹을 줄 알아줘야지 이제. 아니야. 아니야. 이건 향이 더 세다. 핫도그 보다. 이게? 여기 부추무침 먹는 거 마냥 먹는데. 여기다 넣어먹는다. 어? 핫도그에다가? 고기도 하나 껴서 먹어. 근데 오빠 못 먹고 나만 먹어서 어떡해? 어차피 나가서 또 뭐 사먹겠지? 어머 튀긴다. 이거는 시나몬 스피드. 아무튼 내 입맛도 약간 뱃지 아니야? 어때? 안 묻지도 않아. 그냥 시나몬 향만 나. 한 번 먹어볼게. 근데 비향이 엄청 강해졌네. 응. 그 오빠 것도 어디있어? 그냥 이거는 오리지널이야. 맛있어? 오빠는 좀 달달하고 이건 단맛이 하나도 없잖아. 이거 맛있냐고 핫도그. 응. 스티커. 초콘국수 먹었잖아. 배고파는데? 안 지워지지. 안 지워지지. 이제. 이제. 거울 보고 찍는 게 나으실걸요? 이래. 그래가지고 내가. 아 내일 좋은 상관없어요. 이랬지. 물 한잔 드릴까요? 이랬고. 아니야 괜찮아요. 내가 이랬지. 그러면서. 어? 그러면서. 아우 너무 이쁘세요. 이랬는데? 너 대답을 안 해? 이런 건 대답을 안 하더라? 여기서 너가 몇 살 때부터 살았어? 한 13년 됐지. 너 20대 넘어서 사는 거야 여기? 초반때 사는 거지? 오래되긴 했다. 왜 이렇게 우울해졌어? 아쉽잖아. 너가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? 아유 그래도 정들었는데. 맨날 지금도 왔다 갔다 버리고. 내가 사는 곳 내가 지내온 곳이 여기니까 떠나려니까. 아쉽잖아. 내 손을 탔던 그런 곳인데. 나는. 더 좋던데? 근데 감정이 없어? 아 물론 당연히 셀프가 좋긴 한데. 내 정이 있잖아 정. 나는 물건이나 차 이런 것도. 내가 계속 타던 거. 이런 거 타는 게 좋거든. 물건도. 핸드폰 바꾸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잖아. 쭈꾸미만 해도 되고. 섞인 것도 있는데요. 재욱이랑. 그러면은 좀 덜 맵게 해달라고 그래. 그러니까 이인 이인으로 하자. 왜냐면은 아빠가 안 매운 걸로 해야 돼가지고. 그래. 어제 삼겹살 잔뜩 먹었는데 저녁에. 집에 가서? 아니 어제 촬영했었는데요. 남은 거 제가 다 먹었어요. 남은 거. 나는 어제 저녁 안 먹었어. 그리고 엄마 앞집도 안 먹었잖아. 그래. 다이어트 중이신 거예요 지금? 다이어트 중은 아닌데. 그게 됐어. 내가 어제. 저녁 안 먹는 날이잖아. 이사 해가지고. 기분이 좋아서 오늘 웬일이야. 아빠 근데. 안 아쉬워? 여기서 오래 살았잖아. 네 아쉽지. 그치. 아빠는 아까 표정이 좀 씁쓸하더라고. 여기는 병원이. 효성병원하고. 병원하고. 병원하고. 그게 조각이지? 나이 먹어서 병원이 또 가까이. 어른들은 좀. 어 그것 때문에. 요즘에는 근데 다 있어. 주변에. 엄마는 아쉬워 안 아쉬워. 아쉽지 당연히. 어머님은 약간. 내 스타일이야. 여기다. 새 거 좋아하는 스타일. 어머니 스타일. 이게 매운 거지? 응. 난 매운 게 좋아. 김에 싸서 먹을 거 같아. 아 이제 당신 출근하고. 그러면 더 쭈그레쭈그레. 내 몸 좀 쭈그레 하지마. 괜히. 되게. 기분이 좋으신 거 같아. 아. 말씀하시는 게 되게 텐션이 막. 엄마가 엄마가 오늘 저녁에 한우 쏜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? 얘는 그 소리를 나한테 지금 몇 번 했는지는 몰라. 아침에도 나한테 줘보는 얘기했어. 오늘 아침만 해도. 이거. 많이 먹어도 돼요? 응? 한우. 많이 먹어. 맛있게. 우리 둘만 먹으러 갔을 때도 한 3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같은데. 그쵸? 아니 왜냐면은 이사 가면 좋은 게 나는 그거야. 그때마다 새 집이라 좋긴 하지만 한 번씩 정리가 돼. 집이 막 쌓일 때 이게 막 이게. 어른들은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잖아요. 맨날 싸놓다가 이게. 응. 엄청 지저분해진다니까 이게. 맞아. 내놓다가 못 버리네 진짜. 다 됐어? 그래. 빨리 놔. 오빠가. 옆집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. 방향이. 긴 쪽이 이쪽에 있으면 더 좋은데. 돌아다니기가 그치? 근데 이상하진 않아. 그래도 약간 뭔가. 이게 뭐야? 이게 다 뭐야? 이게 다 뭐야? 수건 아니야. 근데. 근데 수건이 왜 신발장에. 아빠 왜 수건을 근데. 신발장에 넣어놨어? 뜨겁잖아. 이거 꽉 차가지고. 됐어? 이사 오기 전에는. 네. 조명이 약간 누리끼리해서 그런가.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. 여기 와서 보니까. 되게 누리끼리하네. 생활 기름이에요. 섬유에서 나온 기름. 5년 동안 한 번도 안 닦았거든요. 네. 이런 거 다 빼줄게요. 그리고. 기름 떠 있는 거 보이시죠? 등공부도. 기름기. 그냥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. 지금. 지금 봐도 뭔가 색깔이 다르잖아요. 이제 아직 광택 매겨야 돼요. 이제 1차 끝난 거야. 근데 뭔가 닦은 거랑 안 닦은 거랑. 티가 확 나는데. 근데 이거를 빼면은.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? 세 개가? 등을 빼면은. 요거야? 네. 근데 어차피 여기에 이제. 7개는 다 이르실 거잖아요. 모든 게 7개는 다 이르실 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. 철거를 하시면 자국이 다 남아서. 도배가. 아 다시 해야 돼요? 공장장 안쪽만. 간접등 하면은. 보통 주백색인가? 네. 4,000K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약간.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약간 그거 눈 아파 하시는데. 혹시 4,000K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? 정해진 건 없어요. 높으면 높을수록 밝거든요. 4,000K보다 높으면 주광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한 5,000K 정도 되잖아요. 그쵸? 요거는. 6,000K 정도 되잖아요. 아 더. 위에 네. 그죠? 여기는 밝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. 지금 필름 같은 경우도. 어두워요. 어두워요. 사이드만 전부 세우고. 아. 가야 돼. 가야 돼. 빠른 일정들은 지금 다 차있기 때문에. 중 지나고 해야 되겠네. 네. 그래서 그거 일정을 한번 조율할게요. 그러니까 이게 입주 청소 전에 했어야 딱 좋은 건데. 그쵸? 많이 찍어주세요. 너무. 너무 막 찍으시는 거 아니야? 그만 찍으세요. 한우 많이 먹어도 돼요? 먹고? 먹고 싶은데요. 근데 목소리가 엄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. 갑자기. 쟤는 내가 그 말 말하고 그냥 뭐고. 개 부르부르. 왜 자꾸. 많이 먹자. 그러니까 아주. 오빠는 아까. 한우 많이 먹으려고. 빵 한 조각도 안 먹더만. 오빠 나? 아니 오빠 오빠. 아까 빵 사왔잖아요. 입을 안 먹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. 계속 살이 요새 많이 쪄서. 조금 저게는 잘 했는지. 아니 이 오빠. 겁나서 안 넘어갈 거 같은데. 겁나서 안 넘어갈 거 같은데.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겁나서 안 넘어갈 거 같아. 근데 김치가 조금 듬뿍 넣으면 좋지 않아? 따로. 근데. 고름 한 거 먹으려고 하는가 봐. 아니지. 겁나 생각해서. 이걸 기름 끼고 좀 덜하네. 이거 맛있어. 마음껏 골라도 되나요? 응. 네. 먹어. 먹고 싶은데. 모르는 거 맛있어 보인다. 모르는 거 맛있어 보인다. 이 말만 작아. 맛있어. 맛있어 보이는 거. 이거 모듬이랑 이런 거. 좋아.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맛있어 보인다. 이거지 이거지. 다 맛있어 보여. 이거 하자. 몰라가지고 안 돼잖아. 더 골라야 되잖아. 골라봐 오빠. 바블링 많은 걸로 골라는데. 좋은 거에요 뭐에요? 좋은 거 골라주세요. 네. 지금 좋은 거 같으면. 초콜라인이고. 왜요? 나 가격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건지 알았는데. 우선 두 판 할까? 네. 우선 두 판 하고 또.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. 나 가지러 오면 되지. 아니. 오빠 소금을 좀 많이 먹잖아. 그치. 뜨거워요? 예. 뭐acja. 딱 야생Mar75". 와... 맛있겠다 어우...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많이 먹어 뭐죠? 게장도 맛있어 에이 이거 동치병 좀 맛있다 시원해 게장도 맛있다 한 번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규질 안 먹었었지? 응 진짜 녹아 우와 그치? 진짜지? 다 보일 거 같아 대박 이런데 와서 네? 먹어야 맛있지 생식 때요? 생식 때요? 응 전 나요 그럼 해가 여기 없다고? 너가 갚아야 되는 날이다 그러는데 그때는 깍잠이거든, 아직? 네? 네? 그냥 녹아버리는데 그냥? 네? 후공이는 입안에 가득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청주에서 먹은 송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? 아빠가 말하면 잘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사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맛있지 않아요 되게? 응 맛있어 부드러워서 와 맛있는 거 난 좀 두꺼워서 살짝 걱정했어? 난 이런 거 좋아하거든 살짝 얇게 굽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어? 고기가 두꺼운만큼 지갑이 얇아지겠는데? 엄마 완전 그거 아니야? 미소가 미소가 아닌 미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?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?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번 넣는다? 그러면은 그걸 집에서 아프게 안 해야 돼 왜냐면은 아니 어차피 내는 왜 기분 아프게 내? 어차피 쓰는데? 나는 그런 주의야 그니까 쏠 때 이렇게 학관하다 그러잖아 토크 및 그치? 학관하게는 안 하지 오늘 수고 많이 했어 나한테 또 그러더라고 오빠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일이야 오늘 오빠 기사야 할 거 많이 했어 내가 또 수고 많이 했잖아 응 아니 그거 좀 했는데 또 오빠가 수고했다고 일단 내일이야 아직도 할 거 많이 남았어 가서 몇 시간에 놓여야 될 거 같은데요? 보니까 근데 또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어차피 내 사람이라 내가 해야 돼 그거는 맞아 그러면 내 사람이면 내가 뭐지? 체보기를 먹는 거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찍어갖고 사시미로 평소에 육사시미나 이런 건 안 드시죠 잘 오늘 내가 많이 안 먹었잖아 요것도 나름 맛있어요 되게 당신 이거 먹어봤어? 사시미? 먹어봐 맛있네 내가 찍어먹어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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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비 돌려가지고 육사시미가 은근히 괜찮아요 진짜 왠지 살도 안 찢는 느낌이야 왠지 살도 안 찢는 느낌이야 와우 고기가 고기가 우선 좋으니까 응 확실히 재료가 제일 좋아하는데 뭐든지 맞아 고기가 더 맛있어 허락 맡은 거야? 아니 나 나가니까 쳐다볼 건데 이렇게 어디가 나 뭐 먹지? 그거 먹을까? 저것도 괜찮을 거 같아 등심도 맛있어 보여 뭔가? 저것도 많이 얇은 거 같아 저기서 지금 제일 비싼 거 골라왔어요 두 개 알아요 두 개를 어떻게 먹어 두 개를 먹어봐 두 개를 먹어보고 제가 딱 봤을 때 초음장 냄새 초음장 냄새 초음장 냄새 화이팅 어 배불러다 이거 한번 드셔 집 가게 될게 한 Goodnight 초음장 제일 맛있어 초음장 초음장 쫄깃 쫄깃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풀어 쾌가 소음장 되게 구소해요 뭔가 맛있는데요? 콜라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? 작이 백목하고 먹고 싶어 ச 아 저거요 저는. 남한테 물어봐. 아니 먹고싶으면 하나 더 시키고. 아니 저는 안 먹고싶어요. 그럼 그만 시켜. 정말, 정말, 정말. 아, 정말. 오우, 짜장이 기다렸어. 어, 어. 어..어..어.. 자장! 잘 있었어? 아아..아..아..아.. 왜 그래.. 자장이 밥 먹어야지! 자장이 수식해야 되겠어! 뭐 하려고? 닭가슴살! 응..기 벌써 냄새 맡았어.. 아..쩍아.. 기가 막혀..냄새는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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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. 자장이 랍시 입어줄게! 아 나 말고! 배고파! 손 뜨게 치니까 냄새가.. 손 나는데.. 빨리 먹고 싶네.. 아.. 배고팠나 봐.. 아.. 아..어.. 짜장이.. 맛있어? 배고파! 맛있어? 맛있어! 맛있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